1. 도시에 살던 은희가 시골에 사는 동생에게 놀러왔다. 은희는 도시 상인에게, 동생은 시골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 자매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은희가 우쭐대며 도시의 삶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늙고 깨끗한 집에서 사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입히는지,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어떻게 말과 쓸매를 타고 산책 나가고 극장을 다니는지. 동생은 기분이 나빠져서 상인의 삶을 흉보고 자기가 사는 농부의 삶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2. 나는 내 삶을 은희 삶과 바꾸지 않을 거야. 평범하게 살아도 무서울 게 없거든. 상인들은 더 깔끔하게 살고 장사로 큰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언제라도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3. 그런 속담도 있잖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지금은 부자지만 내일은 장 밑에서 구글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하지만 농부의 삶은 더 탄탄해. 농부의 삶은 가늘고 길어서 부자는 아니어도 배는 부르거든. 4. 언니가 말문을 열었다. 대체 그 배가 부르다는 게 뭐야? 돼지와 소들과 함께 뒹구는 거? 우아함이나 예의 따윈 찾을 수도 없이. 너희 주인 양반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걸음 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고. 5. 또 그렇게 살다 죽게 되겠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쩌겠어. 우리 일이 그런 건데. 하지만 우리는 탄탄하게 살고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아. 6. 언니는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살잖아.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은 부정한 녀석이 꼬이잖아. 봐. 언니 주인 양바를 도박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술로 혹은 여자로 유혹하잖아. 모든 게 헛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았어? 주인인 빠오미 벽돌랄루에서 이 안악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 7.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이네.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이 땅을 파묻고 살아가느라 바보 같은 짓을 할 생각이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지. 8. 한 가지 서러운 게 있다면 땅이 적다는 거야. 땅만 충분하다면 나는 그 누구도 악마도 두렵지 않아. 9. 아낙들은 차를 다 마시고 옷차림에 대해 수다를 뒀던 후 설걸질을 하고 자러갔다. 10. 악마가 벽돌랄로 뒤에 앉아 모두 말을 들었다. 그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잔뜩 바람을 넣은 게 깊었다. 10. 땅만 있다면 악마도 남편을 유혹하지 못할 거라고 자랑했던 것 말이다. 11. 좋았어. 한번 교려보자. 너에게 땅을 많이 주마. 내가 땅으로 너를 취하겠어. 12. 농부들 가까이에 크지 않은 영지를 가진 여지주가 살았다. 그녀에게는 120대샤티나. 이 1대샤티나는 약 1만 920제곱미터 혹은 약 3,300평. 120대샤티나는 대략 40만평. 어마어마하네요. 그녀에게는 120대샤티나 정도의 땅이 있었다. 그녀는 농부들과 사이좋게 살았고 농부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주가 퇴역병사를 영지관리인으로 고용했는데 그 관리인이 벌금으로 농부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다. 빠옴이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 귀리밭에 들어가거나 암소가 정운을 배회하거나 수레가 목초지를 나가면 어김없이 벌금이었다. 빠옴은 벌금을 내면서 욕을 하며 식구들에게 손짓금을 했다. 여름 내 빠옴은 이 영지관리인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다. 겨울이 되어 가축의 안뜰에 있자 사료가 아깝기는 했지만 걱정거리가 없어서 기뻤다. 겨울에 이어지주가 땅을 팔고 난데없이 집관리인이 그 땅을 살 작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농부들은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생각에 잠겼다. 땅이 집관리인에게 돌아가면 만임 때보다 더한 벌금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지? 우리는 다들 이 땅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 말이야. 농부들이 촌락공동체의 이름으로 여지주를 찾아가 집관리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값을 더 비싸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여지주는 동의했다. 농부들은 촌락공동체의 명의로 땅 전체를 살 작정이었다. 한두 번 집회를 열었지만 농부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정한 악마가 모임을 깨서 그들은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농부들은 힘에 닿는 만큼 각자 땅을 사기로 결정했다. 여지주도 이 안에 이 안에 동의했다. 바홈은 한 이웃이 여지주에게서 20대 샷이나 약 6만 7천평을 샀는데 우선 땅값의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1년 안에 갚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홈은 시기심이 들었다. 사람들이 땅을 다 사버리면 내가 살 땅이 없을 텐데 그는 아내와 의논했다. 사람들이 땅을 사니 우리도 10대 샷이나 정도는 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 영지 관리인이 벌금으로 못 살겠군이 그들은 어떻게 살지 이리저리 국내였다. 그들에게는 모아둔 돈 100루걸이 있었는데 수논 망아지도 벌통 절반도 팔았다. 그리고 아들을 일꾼으로 보내 미리 돈을 받고 천함에게서도 돈을 빌려 절반을 마련했다. 바홈은 그렇게 돈을 모아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잡았다. 작은 숲이 있는 15대 샷이나 약 5만평의 땅이었다. 그는 여지주에게 가서 땅을 흥정해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었다. 그들은 시내로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바홈은 돈의 절반을 준 후 2년 안에 나머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바홈은 땅을 갖게 되었다. 바홈은 씨앗을 빌려 구입한 땅에 가서 뿌렸다. 농작이 잘 되어 1년 만에 여지주와 천함에게 빌린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바홈은 지주가 되어 자기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근초를 베고 벌목을 하고 가축들을 먹였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된 땅에 나가 새삭과 목초지를 보고 오면서 바홈은 기뻐 견딜 수가 없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데 달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았다. 예전에 그 땅을 지날 때는 다른 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다. 3. 바홈은 더할 나위 없이 깊었다. 이웃 농부들이 바홈의 호밀과 목초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모든 것이 좋았을 터였다. 그는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령 목동들이 암소를 목초지에 풀어놓는가 하면 밤에 목초지로 나온 말들이 호밀밭으로 기어들어오곤 했다. 처음엔 가축만 쫓아내고 그 주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재판을 걸지 않았다. 땅이 좁다 보니 그런 것이지 농부들이 나쁜 의도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홈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냥 허용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훼손할 거야. 따끔하게 가르쳐야지.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하도 지겨워서 지역 재판소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파홈은 한 번 따끔하게 가르치려는 생각으로 재판을 걸은 몇몇 농부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러자 이웃 농부들은 파홈에게 불만을 품고 그 후에는 일부러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에 몰래 숲에 들어가 껍질을 얻으려고 보리수 열 거루를 베기도 했다. 파홈의 숲을 지나다 보니 허연게 보였다. 다가가 보니 껍질이 벗겨진 보리수 몽둥이가 널벌어져 있었고 나무 밑둥치만 남아있었다. 관목 중에서 끝만 자르고 하나라도 남겨뒀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악한 사람들이 한열 전체를 모조리 발라냈던 것이다. 파홈은 우라통이 치밀었다. 에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네 복수를 해줄 텐데 누가 그랬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샘가 외에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 그는 샘가 마당에 가서 정거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욕짓거리만 주고받고 왔다. 그러니 파홈은 샘가가 그랬다는데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해 샘가를 재판에 불러냈다. 재판했지만 농부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정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홈은 더 화가 났다. 그는 촌장과 재판관들과도 대판 싸웠다. 당신들은 도둑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도둑을 두고 절대로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요. 파홈은 재판관들과도 이웃과도 이렇게 대판 싸웠다. 여기저기서 거의 집을 태워버리겠다는 위협이 들리기 시작했다. 파홈은 넓은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졸락공동체에서 사는 게 전보다 더 팍팍해졌다. 그때 사람들이 새 장소로 이사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파홈은 생각했다. 내 땅에서 내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지.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간다면 우리는 더 넓게 살 수 있을걸. 그자들 땅을 취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살기 더 좋아질 거야. 지금은 여전히 비좁지 뭐. 파홈이 집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들어왔다. 그는 하룻밤 지내고 가라고 농부를 집안으로 불러들려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어디서 오는 게요? 라고 묻자 농부는 저 아래 볼가강 쪽에서 오는 길이라고. 그곳에서 이랬다고 대답했다. 농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정착하러 가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람 말이 이랬다. 그곳에 정착해서 천락 공동체에 등록하면 한 사람당 10대 샷이나 약 3만 3천 벽씩을 떼어줍니다. 땅 상태가 어떠냐 하면 호미를 심으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기가 자라고 얼마나 빽빽하게 자라는지 다섯 쯤이 한 단 두께예요. 정말 가난한 농부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말이 여섯 마리이고 암소가 두 마리예요. 파홈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렇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좁은 구석에서 불행하게 살게 뭐람? 이곳 땅과 뜰을 팔고 그 돈으로 저쪽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집을 다시 짓자. 이 좁은 구석에 살다 보면 꼴찌 아픈 일만 늘 뿐이야. 직접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는 여름에 체비를 차려 길을 떠났다. 사마라까지는 볼가강을 따라 전기선을 타고 내려갔고 그 후에는 400km를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장소에 도착했다. 모든 것은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였다. 농부들은 넉넉한 땅에서 살았고 한 사람당 10대샤티나의 땅이 배당되었고 졸락공동체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분할 때 여된 토지 외에 원하는 만큼 1대샤티나마다 3두부를 내고 땅을 영구히 살 수도 있었다. 바옴은 모든 것을 알아보고 가을 정도에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이익을 남겨 땅, 농가, 가축 전부를 팔고 졸락공동체에서도 탈퇴한 뒤 봄까지 기다렸다가 새장소로 이사했다. 4. 바옴은 가족과 함께 새장소에 가서 큰 불합공동체에 등록했다.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마을은 바옴을 받아들였고 목초지 말고도 여러 들판에 있는 50대샤티나 16만 5천평의 분여지를 내주었다. 바옴은 집을 짓고 가축을 사왔다. 예전에 비해 땅만 3배가 넘었다. 곡물이 풍성하게 소확되는 땅이어서 과거 산림사례보다 10배는 더 좋아졌다. 경작에 적합한 땅이었고 꼴도 충분했다. 가축은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건물을 짓든 가축을 치든 모든 것이 바옴에게 좋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다 보니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옴은 첫 해에 배분된 1인당 분여지에 밀을 심었고 수확이 좋았다. 그는 밀을 더 심고 싶었지만 분여지가 좁았다. 이미 무언가를 심은 땅은 더 이상 밀을 심기 적합하지 않았다. 밀은 날의 새가 자라 있거나 오래 묵혀둔 땅에 파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해에는 파종을 하고 두 번째 해에는 날의 새가 다시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은 많아서 모든 사람이 씨를 뿌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부자들은 직접 씨를 뿌리고 싶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리고 땅을 상인에게 내놓았다. 다음에 파옴은 파종을 더 많이 하고 싶었다. 그는 상인에게 가서 1년 약정으로 땅을 빌렸다. 그렇게 해서 파종을 더 많이 하고 수확도 좋았다. 촌락에서 멀어서 15km 정도를 운반해야 했다. 보니 근처에 장사를 겸하는 농부들이 농장을 지어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파옴은 생각했다. 영원히 땅을 사서 농장을 지으면 좋겠다. 한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이 있게. 파옴은 어떻게 하면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파옴은 그렇게 3년을 살았다. 땅을 빌려 밀을 파종했는데 몇 해는 그렇게 잘 지냈고 밀도 수확이 잘 되고 돈도 모았다. 사는 것은 괜찮았는데 파옴은 매년 사람들에게서 땅을 빌리고 땅 때문에 다투는 게 지겹게 느껴졌다. 좋은 땅이 있다고 하면 농부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모두 가져갔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파종할 땅이 없었다.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박목지를 농부에게서 상인과 반반씩 빌려 개관했는데 농부들이 소송을 끄는 바람에 일이 날아가고 말았다. 내 땅이 있다면 아무 눈치도 볼 것 없고 이렇게 불쾌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파옴은 영구히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농부를 만났다. 그는 500데샤티나 약 165만평의 땅을 샀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헐값에 판다는 것이었다. 파옴은 그와 흥정하기 시작했다. 거듭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1500루블에 사기로 하고 절반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렇게 타협이 되어가던 참에 한 번은 여행하던 상인이 말모의를 주려고 파옴의 집에 들러게 되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은 자기가 바식길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 사람들한테 5000데샤티나 약 1650만평의 땅을 샀다고 했다. 땅 구입에 모두 합쳐 1000루블이 들었다는 것이다. 파옴은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다. 상인이 얘기해줬다. 그 사람 말이 다만 노인들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해요. 100루블 정도 되는 가운과 양탄자, 차 한 상자, 술 마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를 데샤티나를 29베이카에 내주더군요. 그는 땅 문서를 보여주었다. 상인이 말했다. 강 옆에 있는 땅이고 초지는 풀이 나 있는 미개간지요. 파옴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었다. 상인은 말했다. 1년을 다녀도 다 못다닐 정도로 큰 땅인데 모두 바식길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꼭 양처럼 순해요. 그의 거저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옴은 생각했다. 지금 땅 500데샤티나를 사려면 1000루블을 덜이고 거기다가 빚까지 져야 하는데 저곳에서는 1000루블에 얻을 수 있는 땅이 대체 얼마나 넓다는 말인가. 파옴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묻고 상인을 배웅한 뒤 떠날 준비를 했다. 집은 아내에게 맡기고 그는 일꾼과 함께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해준 대로 모든 것, 그러니까 차상자와 선물, 포도주를 샀다. 그리고 500킬로미터 이상 한참 말을 달렸다. 그들은 7일째가 되는 날에 바식길의 유목민의 숙박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강 위에 있는 초원에서 모두가 펠트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들 스스로는 파종을 하지도 호밀빵을 먹지도 않았다. 가축들은 초원을 다녔고 마을들은 문설주에 메어 있었다. 천막에는 망아지가 메어져 있었고 하루에 두 번 안마를 때려봤다. 안마를 망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사람들은 마유에서 젖술을 만들었다. 아낙들은 젖술을 휘저어 취재를 만들고 남정내들은 끊임없이 젖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피리를 불었다. 이처럼 모두가 거치 먹고 명랑해서 여름 내내 즐겁게 놀았다. 이들은 전혀 문명을 모르고 러시아어도 몰랐지만 친절했다. 바식길의 인들은 빠음을 보자마자 천막에서 나와 손님을 둘러 샀다. 그들은 통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다. 빠음은 땅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빠음을 붙잡아 근사한 천막 양탄자로 데려가 밑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고 주변에 둘러앉아 그에게 차와 젖술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양고기를 잘라 푸짐하게 차려주었다. 빠음은 진보다리에서 선물을 꺼내 바식길의 인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빠음은 바식길의 인에게 선물을 주고 차를 나누어주었다. 바식길의 인은 기뻐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낮은 선로의 얘기를 주고받더니 통력하는 이에게 말하게 했다.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네. 이 사람들이 손님을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러니까 손님이 만족스럽게 모든 일을 해 주었다면 선물에 보답하는 게 풍습이라고. 손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손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무엇이 마음에 드는지 말해보시오. 제 마음에 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땅입니다. 우리 땅은 좁고 경작이 다 되어 있는데 당신들 땅은 넓고 좁습니다. 저는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어요. 통력사가 거의 말을 전했다. 바식길의 인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빠음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무슨 소리를 외치면서 웃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잠잠해지고 통력사는 빠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손님에게 전하라고 하기를 손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하네. 어떤 땅을 원하는지 손가락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손님 땅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무언가 논쟁하기 시작했다. 빠음은 무슨 논쟁을 하느냐고 물었다. 통력사가 말했다. 어떤 이는 촌장에게 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하는군. 촌장이 없이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촌장이 없어도 된다고 하고. 6. 바식길의 일이 갑론을박할 때 갑자기 여우 틀모자를 쓴 사람이 걸어왔다. 모두가 입을 다무어 일어났다. 통력사가 말했다. 저분이 바로 촌장이네. 빠음은 가장 좋은 가운을 집어서 촌장에게 가져다 주었고 또한 차 2kg 이상을 선물로 주었다. 촌장은 그의 선물을 받아들고 제일 상석에 앉았다. 이제 바식길의 일이 촌장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뒀더니 입을 다물라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빠움에게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네. 마음에 드는 곳에서 가져가게 땅은 맞네. 원하는 만큼 갖는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빼앗을지도 몰라.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땅이 많지요. 저는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땅이 제 것이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든 청량을 해서 제 것을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요. 여러분은 선량한 분들이라 이렇게 주시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도로 가져갈지도 모르지요. 자네 말이 맞네. 확실히 할 수 있네. 그러자 빠움이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인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땅을 선물로 주고 문서를 작성했다던데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다 가능하네. 우리 마을의 서기관에 있으니 시내로 가서 문서에 도장을 찍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빠움이 말했다. 가격은 똑같네. 하루에 천 루블이라네. 빠움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청량이지요? 하루에. 그럼 몇 대사체나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우리가 헤아릴 줄 모르네. 하루 동안 다닌 땅이 손님 것이니 그 가격이 천 루블이라네. 빠움이 놀랐다. 하루 동안 다닌 땅이라면 꽤 넓을 텐데요? 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손님 거라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하세. 만일 자네가 출발한 그 장소로 하루 안에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손님 돈은 사라지는 거네. 그럼 제가 지나간 땅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빠움이 물었다. 손님이 선택한 자리에는 우리가 서 있을 거라네. 손님은 가서 원을 거리게 막대를 가져가 필요한 곳에 표시하게 구멍을 파고 잔디를 심는 걸세. 나중에 우리가 쟁기로 구덩이들을 연결해 놓겠네. 지나간 모든 땅이 손님 것이네. 다만 해지기 전에는 출발한 장소로 오시게. 빠움이 뛸 듯이 기쁘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기로 하고는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젖수를 조금 더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차를 또 실컷 마시다 보니 밤이 가까워졌다. 빠식길에 있는 빠움이 잘 수 있도록 푹신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흩어졌다. 그들은 내일 아침 노을이 떠오를 때 모이기로 약속하고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할 자리에 나가 있기로 했다. 7. 빠움이 깃털 이불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여전히 땅 생각으로 가득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해야지. 하루에 50km 이상은 걸을 수 있어. 요즘 하루는 꼭 1년 같잖아. 그 정도를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나쁜 땅은 팔거나 농부들을 풀고 좋은 땅은 내가 골라서 직접 경작해야지. 쟁기 끌 황소 두 마리를 키우고 일꾼 두 명 정도를 고용해야겠다. 50대샤티나 정도에는 농사를 짓고 나머지 땅은 가축을 풀어 키워야겠다. 빠움은 밤새도록 잠을 설쳤다. 새벽이 되기 전어야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이었다. 깜빡 잠이 들자마자 그는 꿈을 꾸었다. 같은 천막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누가 웃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일어나 천막 바깥으로 나갔다. 가서 보니 천막 앞에 바시길의 촌장이 앉아 양손으로 배꼽을 잡고 구르며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다가서서 물었다. 뭐가 그리 웃깁니까? 그런데 빠움이 자세히 보니 바시길의 촌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땅 이야기를 해 주었던 얼마 전에 만난 그 상인으로 변해 있었다. 빠움은 상인에게 물었다. 이곳에 온 지 오래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상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아래 지방에서 올라와 자기 집에 들른 바로 그 농부로 바뀌어 있었다. 빠움은 그가 농부가 아니라 뿔과 발굽이 달린 마귀임을 알아차렸다. 마귀는 앉아서 웃고 있고 그 앞에 셔츠를 입고 좁은 바지를 입은 사람이 맨발로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빠움은 그게 누구인가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빠움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꿈인들 못 꿀까? 주변을 둘러보니 문이 열려있고 날은 환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깨워야겠다. 이제 갈 시간이야. 빠움은 일어나서 사륜 마차에 있던 일꾼을 깨워 말을 마차에 매라고 하고는 바시키레인들을 깨우러 갔다. 초원에 가서 땅을 청량할 때가 되었소. 그가 말했다. 바시키레인이 모두 일어나서 모였고 촌장도 나왔다. 바시키레인들은 말저수를 마시기 시작했고 빠움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는 기다릴 마음이 없었다. 가기로 했으면 갑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8. 바시키레인은 한자리에 모였다. 누구는 말을 탔고 누구는 사륜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빠움은 일꾼과 함께 자기 사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삽 하나를 챙겼다. 그들이 초월에 도착하자 새벽 노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언덕 바시키레어로 시안이라는 것 그곳에 모여 들었었다. 사람들은 사륜 마차에서 내렸고 말에서도 내려 한 무리로 모였었다. 촌장이 빠움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리켰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땅이라네. 아무 땅이나 고르시게. 빠움의 눈동자는 이글이글 타올랐다. 땅은 온통 미나리가 가득 자라 있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기비처럼 검었다. 작은 분지에는 여러 풀이 가득 자라 있었는데 그 키가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다. 천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고 땅에 놓았다. 자, 이게 표시가 될 것이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시게. 돌아다니던 모든 땅이 자네 것이라네. 빠움은 돈을 꺼내 모자 안에 넣고 긴 농민 외투를 벗어 반 외투 차림으로 배에 혁대를 더 팽팽하게 조이고 빵이든 작은 가방을 품속에 넣고 물통을 혁대에 쳐 맨 후 장화목을 끌어올리고는 일꾼에게서 삽을 받아 출발할 체비를 했다.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사방은 모두 훌륭했다. 어디든 똑같으니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가자고 생각했다. 그는 얼굴을 태양 쪽으로 향하고 몸을 풀며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 날씨가 서늘하면 걷기도 쉽겠군. 태양이 지평선에서 솟구치자 빠움은 어깨에 삽을 들쳐 매고 초원을 걷기 시작했다. 빠움은 늦지도 않게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게 걸었다. 1km 정도 떠나서는 멈춰 서서 구덩이를 파고 표시가 나도록 작은 잔디를 올려놓았다. 그는 앞으로 더 나아갔다. 근육을 풀고 발걸음을 더 빨리했다. 더 멀리 가서는 다른 구덩이를 팠다. 빠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빛 아래서 작은 언덕이 잘 보였다. 사람들이 서 있었고 사륜마차의 바퀴살이 빛나고 있었다. 빠움은 5km 정도 왔다고 짐작했다. 더워지기 시작하니 반 외투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는 더 걷기 시작했다. 그는 5km 정도를 더 걸었다. 해를 보니 벌써 아침 먹을 때 처음이었다. 말이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밭을 갈 만큼의 시간이 지났군. 빠움은 생각했다. 하루를 4수로 나눈다면 아직 방향을 바꾸기에 일러 일단 신발을 벗어야겠다. 그는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장화를 허리춤에 찬 후 더 걷기 시작했다. 걷기가 훨씬 편했다. 그는 생각했다. 5km만 더 가서 왼쪽으로 돌자. 장소가 아주 좋아 그냥 버리기가 아깝군. 가면 갈수록 더 좋아 보이고 그는 똑바로 더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작은 언덕이 아직도 보였고 사람들은 개미치러 언덕 위에 거뭇하게 보이면서 무언가가 반짝거렸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충분히 취했으니까 구부러지자. 땀을 많이 흘렸더니 목이 마르다. 그는 멈춰서 구덩이를 더 크게 파고 잔디를 얹은 후 물병을 부어 물을 마시고는 왼쪽으로 가파르게 방향을 틀었다. 그는 그 꽃 또 그렸다. 풀이 높게 자라 있었고 날씨는 무더워졌다. 빠움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을 보고 점심때가 된 것을 확인했다. 자, 이제 좀 쉬어야 해. 마음은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았다. 빵과 물을 마셨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웠다가는 잠이 들 것 같아서였다. 그는 잠시 앉았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걷는 것이 쉬웠다. 음식을 먹어 힘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너무 더워지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걸으며 잠시 참고 평생 호강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 방향으로 더 많이 걷다가 왼쪽으로 틀고 싶었지만 둘러보니 섞기가 많은 협곡이 보였다. 그걸 버리기가 아까웠다. 여기서는 아마가 잘 자라겠군. 그는 다시 앞으로 똑바로 나갔다. 협곡을 취한 뒤 협곡 뒤에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모서리를 돌았다. 빠움은 작은 언덕 쪽을 돌아봤다. 따뜻한 공기 때문인지 안개가 끼이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무언가가 흔들리며 짙은 안개 사이로 저 멀리 작은 언덕에 사람들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그곳까지 15km 정도는 되어 보였다. 자 길이는 충분히 잡았으니 이제 더 짧게 길을 잡아야겠다. 그는 세 번째로 방향을 잡아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를 보니 저녁때 다가가고 있었고 세 번째 방향으로는 겨우 2km 정도만 걸었을 뿐이었다. 돌아갈 장소는 여전히 15km 정도가 남은 상태였다. 아니야. 모양이 삐뚤어지는 하니에서도 시간 안에 똑바로 가야 해. 나머지는 취하지 말자. 땅은 이것만으로도 많아. 빠움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고 곧바로 작은 언덕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9. 빠움은 곧바로 작은 언덕을 향해 걸었지만 이미 몸은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땀이 비오듯 흐르며 기진맥진했고 맨발의 다리는 여기저기 베고 타박상을 입어서며 오금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상태로는 해가 지기 전까지 제 장소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땅을 너무 많이 취했나? 어떻게 실패할 수 있지? 그는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보고 해를 번갈아 보았다. 장소는 아직 먼데 태양도 벌써 지평선에서 멀지 않았다. 빠움은 계속 그렇게 걸었고 힘들었지만 계속 발걸음을 재촉했고 또 재촉했다. 그는 그곳 또 걸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그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반우의 투도 장화도 물병도 모자도 벗어던지고 몸을 지탱할 산만 지고 있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망쳐버렸어. 해가 질 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공포가 되어 숨이 더 막혀왔다. 빠움은 달렸고 셔츠와 바지는 빵 때문에 몸에 달라붙었고 목이 탔다. 가슴은 대장장에 풀무처럼 부풀어 올랐고 심장은 망치로 내리치듯 고동쳤으며 다리도 자기 다리 같지 않게 자꾸만 꺾였다. 빠움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얼마나 달렸는데 이제 와서 멈추면 바보라고 할 거야. 그는 달리고 달려 마침내 가까이 가서 바식길에 이미 찌지질 듯 그에게 소리치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들이 지르는 소리 때문에 심장은 더 타올랐다. 빠움은 마지막 힘을 다했지만 해는 지평선에 다다라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크고 더 빨갛고 더 핏빛으로 변해갔다. 빠움은 작은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자신을 재촉하는 것을 보았다. 땅에 놓인 여우 틀 모자도 보였고 그 위에 있는 돈도 보였다. 천장이 양손으로 복부를 감싸고 땅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였다. 빠움은 꿈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땅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실까? 오! 난 파밀했구나. 저기까지 가지 못할 거야. 빠움은 해를 봤다. 해는 땅까지 이르러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했고 지평선 쪽으로 궁행을 이루며 잘려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쏟으며 넘어지지 않게 억지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빠움은 작은 언덕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졌다. 돌아보더니 이미 태양은 지고 보이지 않았다. 빠움은 탄식했다. 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만두려 했지만 바식길의 인천체가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에서 볼 때는 태양이 진 것 같지만 작은 언덕에서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빠움은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은 아직 환했다. 빠움은 언덕에 올라와서 모자를 봤다.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서 양손을 베에 대고 킥킥대며 웃고 있었다. 빠움은 꿈이 떠올라서 탄식이 나왔다. 다리에 맥이 풀리면서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손은 모자 끝에 닿았다. 어이 훌륭해! 천장이 외쳤다. 많은 땅을 차지했군. 빠움의 일꾼이 달려와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빠움은 입에서 피를 쏟으며 엎드려져 죽었다. 바식길에는 혀를 끌글 차며 안타까워했다. 일꾼은 삽을 두고 빠움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빠움은 정확하게 머리에서 다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2미터가량의 무덤에 묻혔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